그게 아니라, 맹해도 너무 맹해 주니까. 그러게 누가 아무나 뽑으래? 야, 어쨌든 간에 뽑은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 아휴, 진짜. 그래, 처음엔 드럽게 못하다가 나중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장 찾았네. 네? 아니, 이거 드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요. 아, 그럼 그냥 제 책상에 두면 되죠. 네. 예.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아휴, 나 그러게 좋아한다고 제대로 말할 것이지. 이쁘도 어떻다 느끼하게 들어대니까, 좋아 터지기는 하지. 야, 너 그렇게 미적응적 되다가, 꼬마한테 미자 뺏긴다. 꼬마? 저 꼬마. 아휴, 진짜. 저기, 혀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아휴, 다행이다. 어머. 너희 왜 이래? 몰라서 묻냐? 내가 어제 때려서 이렇게 된 거야? 아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괜찮아. 야, 조심해. 미자는 이쁘다 그러면 때려. 어, 미자. 이쁘다. 뭐? 팍 터지가. 아휴, 이거. 안 아파요? 괜찮아. 그냥 조금 쪽팔린 거 빼면. 미안해요. 미안하면 밥을 사든가, 술을 사든가. 알았어요. 내가 비싼 거 사줄게. 일단은 계란이 필요한 거 같거든. 계란? 어. 독을 빼내야 돼. 네, 빠져. 이렇게 말라고 안 빠지시면. 저, 혹시 야망의 그림자? 어머, 어머. 맞네. 장동직 씨. 네,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요. 아휴, 목소리 너무 멋있다. 선생님. 아휴, 반가워요. 네, 형. 이거 한번 따보세요. 왜요? 어떻게 따를지 모르세요? 목 안 말라. 아니, 이 병을 한번 따보시라구요. 아, 왜 서두 자꾸 병을 따라 그래? 형님 다 모르시죠? 와, 이런 걸 모르시는구나. 세대차이 느끼네. 한번 해보세요. 레이 형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따른 마귀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간단한 건데. 엉려소와 더불어 50명이다 이 자식아. 아, 뭐야. 개나소나 다 따른구만 이거. 개나소? 이 자식이. 지금까지 내가 소문난 저 손을 감아놨는데. 각 좌로 심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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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줌마를 왜 뽑냐? 안 돼요?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드라마에선 이런 아줌마를 동정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만,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일의 불편은 물론, 같은 여자로서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이 아줌마를 어떻게 들고 온단 말인가? 죄송해요. 제가 이 옷 빨아 드릴게요. 아줌마,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시스탄들을 뽑은 거거든요? 네. 어쩌겠어. 그렇게 일을 못하면 잘라야지. 네가 뭐 그 아줌마 엄마도 아니고, 뒤지닥거리 다 하면서 어떻게 데리고 있냐? 그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갖고 그런 상처를 받고 나가냐고. 상처받았을까 봐 그렇게 걱정돼? 조금만 딸이 팔릴 때 있어도 안 잘랐을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 괜찮을 거야. 원래 아줌마들은 강하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강하긴 뭐가 강해. 10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어려워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괜찮다니까. 아! 아프네 뭐. 그렇게 누르면 아프지. 미안. 정희씨. 어? 남자가 연상의 여자한테 느끼는 매력이 뭐야? 정희씨도 연상의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 있긴 있지. 진짜? 언제? 옛날에. 누구? 소피마르소. 에이, 장난하지 말고. 진짜야. 나 옛날에 상사병 나갖고 밥도 안 먹히고 그랬어. 그 연상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철없을 때 한때야. 뭐, 연상의 매력이야. 안정감. 이혜심. 뭐,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 놈들은 다 그, 어? 마마보이기 질이 다분하고 그런 놈들이야 그거. 지피디는 나한테 귀엽대는데? 건방진 자식. 아니, 그래서. 지피디한테 귀엽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아? 응? 아니 뭐, 좋다기보다도 그냥. 니 자식. 응? 나. 그 눈으로 심각하게 드니까 진짜 웃긴다. 우리, 그냥 우리 사진 한자만 찍자. 무슨 사진이야? 아, 딱 한 번만 찍자. 아니, 누구도 이런. 잘라 봐.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자, 어디. 어이구, 얼룩이 좋죠? 아이고, 하죽겠네요. 우리 집 나룩이는 복숭강아지. 펭귄 같기도 하다. 销콘은 뭐죠? 군보리 허애갖고 애들만 하면 쭉쭉 발겨먹고. 왜, 재밋잖아. 왜 왜 왜 어디 갈라고? 근데 막 몸가게 생겼다 왜? 작은 아들 내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한 번 갈라고 했더니 그 맘만 이름을 까먹어버렸다 응? 무슨 이름을? 아파트 이름, 뭐 빌이라 그랬어 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저거 갖고 온다는게 아이고 미안하지만 그 전화 한쪽만 좀 빌려줄래 응 여기 핸드폰이 있어 마침 그래 뭐 폴로? 아 폴로림? 뭐 빠꼬? 아이고 뭐랄겠노? 빠꼬 림? 아이고 아 나는 막 거 못찾겠다 아이고 아 내가 전화가 어디 있다고 거가 전화를 하노? 아이고 이거는 동네 할머니끼고 뭐라고? 같이 오라고? 우리 아들네 집에 같이 갈래? 응? 응 같이 와서 놀다 가라 칸다 응? 응 같이 와서 놀다 가라 칸다 아 글쎄 뭐 나야 뭐 할 일이 있나 나 나도 아잇 어딜 이런 남의 집에 우르르 아잇 이거 아파트 맞아? 무슨 호텔 같아? 왜? 아이고 아이고 모기야 응? 아이고 이놈 바다 저거 갖고 오면 뭐하노? 전부 다 외국말로 돼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봐봐 보자 통화 있어 뭘로? 아니 저거는 뭐 프라자라고 써있는데 응? 개리비에서 보니까 응 그 아파트 이름을 그랬는데 할머니